와 이걸.. 와 사시네.. 네.. 알 수 있다.. 대역체인들 보냈다 진짜.. 여기 노랑.. 여기 위에 따개비 한 팀 있어요 조심 아 오케이 진짜 대역체인들 보냈다.. 와.. 에미사구 따개비 확인 따개비 확인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오.. 운전해주세요 운전 오 기절 빨리빨리 갑시다 기절시켜놨어 빨리 빨리 타세요 아니 왜 다시 내리시죠?